그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저희 애터미 본사도 지금 쇼핑몰 리뉴얼을 좀 하고 있고 저희 애터미 아자도 쇼핑몰 리뉴얼을 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애터미 본사 리뉴얼 때문에 저희가 리뉴얼한 건 아니고요. 각자가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던 리뉴얼이고 제가 경수화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애터미 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애터미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에 대부분 참여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애터미 아자라는 부속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 쇼핑몰인데 얘가 갖고 있는 이 종합 쇼핑몰이 갖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의 의의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도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뉴얼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뉴얼에 저희가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터미 아자문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필요하신 내용들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혹시 불편한 사항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애터미 아자 경쟁 우위의 도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좀 큰 데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을 시작을 해볼까요. 작년도 2021년도 세계 직접 판매 시장 직접 판매 시장이라고 하면 방문 판매업하고 다당가 판매업을 섞어서 저희가 직접 판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판매 시장에 전 세계 매출액이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약 210조 정도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그중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극동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전체의 약 23% 정도가 됩니다. 경제규모라든가 인구면으로 봐서는 미국이 가히 압도적으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직접 판매 시장 또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전체 비중이 약 23% 정도 된다고 보면 꽤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10%가 아니라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의 약 10% 정도가 된다는 건 가히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10%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 세계 210조 시장의 약 10%, 약 21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직접 판매 시장의 어느 정도의 일정한 비중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한 번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애터미가 해외 진출한 국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애터미가 앞으로 어떻게 해외 진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로 다시 와보면 국내 유통시장, 유통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또 양판점 기타 저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들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보셨던 직접 판매 시장도 유통시장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상품을 받는 시장들을 저희가 유통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유통시장이 약 4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은 약 21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유통시장은 그거보다 한 두 배 정도가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 유통시장의 성장률은 매뉴얼 한 5%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속해서 저희 유통시장의 시장 경쟁률은 평균 시장률이 한 5%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대표는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편의점 이런 데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강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기가 있었죠. 격리도 있었고 저희 대면 접촉이 금지됐던 시간이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백화점, 할인점들 전체의 매출이 아주 급감을 했었습니다. 유통시장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급감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 당시에 반대급부의 영향을 탔었던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저희가 얘기하는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가 매출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는 기사들을 저희가 누누이 잘 접해왔는데 최근 몇 개월 안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사들의 내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극감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고 다시 국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의 시장들이 다시 매출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국내 유통시장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표해 보시면 네이버가 전체 온라인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비율이 18%, 그 다음에 쿠팡, 이베이, 옥션이 이베이거든요. 11번가, 롯데, 위메프, 티몬, 이런 SSG, 이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온라인의 절대 강자라는 사람들이 전체 159조 원이라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좀 좁혀서 국내 다단계 시장의 매출은 그럼 이 400조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국내 다단계 시장 규모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딱 이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국내 다단계 시장은 근 5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조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고요. 단 한 번도 6조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도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약 25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그 회사의 매출도 딱 고정돼 있는 상태, 약 1조 2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 와중에 글로벌 회사라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여러 가지 파고를 겪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6조라는 시장을 넘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에텀이라는 회사가 약 10몇 년 전쯤에 등장을 했고 에텀이라는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이루면서 작년도에 국내 매출 약 1조 2천억, 해외 매출 포함 약 2조 5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 5조 시장 또는 6조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저희가 1등이겠죠, 에텀이가? 그리고 글로벌 A사,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들로 놓고 봤을 때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 회사들을 뚝 잘라놓고 보니까 전체 6조 시장, 5조 원대니까 우리 좀 넓게 써서 6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6조 시장의 약 70% 정도를 상위 10개 회사가 차지합니다. 6조에 70%니까 4조 2천억 정도를 두 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에텀이와 글로벌 A사 둘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안에 또 5조 5 정도가 되는, 약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인 강자가 저희 에텀이와 글로벌 A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다단계 시장이 6조 시장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근 30년 동안, 90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내 다단계 시장이 정착이 되면서 6조 원 시장이 단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업계에서는 이 이유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가 판매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에 있는 어느 업종 중에 판매 가격 160만 원 이상 상품에 PV를 부여하지 못한다 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업종은 다단계 판매밖에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 TV를 사도 2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김치냉장고나 기타 다른 가전제품만 사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세상인데 판매 가격 160만 원이라는 걸 딱 고정해놓고 그 이상의 상품을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만 PV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게 근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90년 초반에 그때는 120만 원이었거든요. 12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 됐다가 최근에 160만 원 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 처리에 대한 기한, 저희가 반품에 대한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월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는 7일.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내가 직접 사왔던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약 14일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유독 다단계 판매만큼은 90일입니다. 7일, 14일이 아니라 90일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아마 법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왜 이런 90일이라는 기간을 돋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다단계 회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 소비도 하지만 전달 판매도 많이 하지 않느냐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회사와 회원 간의 관계가 본사와 대리점 또는 본사와 지점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 판매 또는 전달하게 됐을 때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한 시한이 90일이라는 겁니다. 청약처리에 대한 기한 자체가 90일로 돼 있다는 거 에터미 같은 경우는 쓰다가 갖고 와도 반품을 해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청약처리에 대한 기간 90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매출을 좀 늘리고 또 다단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은 같습니다. 또 하나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관련된 사항인데 소위 얘기하는 PV, 그걸 수당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수당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PV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 매출 35%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에터미 매출이 만약에 1조라면 회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3,500억 2조라면 약 7,000억이에요. 그런데 매출을 더 많이 하고 또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내면 회원들과 이익을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을 35%라는 규제로 딱 두고 있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35%가 초과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냥 수당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 보상, 프로모션, 그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할인에 대한 모든 사항들까지도 35%에 포함을 시킨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업종이 다단계 판매업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으로까지 규제를 하고 있을까. 2000년 초반에 국내 다단계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다단계 판매업은 애터미 같은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투기, 또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절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500만 원짜리 자석류가 일반적이었고요. 천만 원짜리 침대가 또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던 다단계 시장이었습니다. 애터미처럼 싸고 좋은 제품을 팔아서 고객들과 가치를 나눈다 또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다단계 시장에서 이 단계 시장의 결국에 제한 사항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 영역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다단계 시장 또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5조, 10조 아니면 저희가 얘기했었던 더 이상의 매출액을 늘려가면서 저희 시장에 어떻게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 세상이 인재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가 발가오고 있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2023년도 새해가 뜰 텐데 2023년도 경제 전망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요즘 뉴스들 나오는 거 키다 보시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환율도 널뛰기하고 있고 인플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시대. 환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 한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텐데 2023년도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논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JB 반이라는 미국의 경외학 고수가 쓴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행 우위를 획득한 회사에 대한 논문이고 그분이 쓴 주로 된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꼭 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좋은 실적을 내서 잘 나가는 회사는 있더라. 또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꼭 100점 맞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뭔가를 내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무기가 있더라라고 이 교수가 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 저는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크게. 크게.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애터미 사람이니까 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분이 얘기하신 내용과 제가 갖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게 있어서 그 내용들이면 진짜로 2023년도 이후에도 애터미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 무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가치입니다. 가치. 유통업을 하고 있는 애터미 같은 경우는 싼 물건을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통업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면에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 대비 만족을 더 높은 만족을 얻었다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서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는 충분하게 이미 전달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제품 싸게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다 모두 동의해 주셨고 그 회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익의 공유라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서 이익을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이익의 공유에 대한 거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 싸고 좋은 제품을 팔았는데 고객에게 남은 이익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이 다단계 판매업의 수당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에터미 같은 회사, 에터미 같은 국내 다단계 회사 본 적 있으신가요? 희소성, 뭔가요? 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저의 경쟁이라고 얘기했었던 국내 다단계 업계 시장에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해외 25개 지사에 상품을 내보내고 회원들이 그 가치를 느끼고 또 그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에 공감하면서 해외 회원이 거꾸로 한국의 회원이 되게 해달라고 가입하는 회사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말고도 좋은 상품 싸게 팔았다는 기본 가치 외에도 회원들과 같이 하는 고객 봉사활동, 나눔활동,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에터미 회사가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희소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업 가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에터미라는 회사 참 남다르구나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가치를 포함한 참 보기 드문 회사이구나라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에터미 회사가 상 받은 것들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1년의 활동 중 중에 별스럽지 않다고 해서 숨기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공유를 하지 않는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희소성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방불가성이라는 거 남들이 따라하기 참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싸고 좋은 제품 팔면 고객은 몰려온다 소비자들은 모두 몰려온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 앞에 싸고 좋은 제품을 파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싸고 좋은 제품을 판다. 그러면 내 이익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 이익을 고객과 나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에터미가 회원들 많이 모이고 상품이 많이 팔리고 꽤 잘 나간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일부 업계의 사람들 중에 에터미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싸고 좋은 제품을 팝니다. 우리도 원데인 세미나 합니다. 우리도 부업가 세미나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들을 모았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4, 5년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우리를 따라하는 회사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둬. 그런데 그 뒤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그들 아니라 더 많은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다단계 시장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법적 규제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 회원들도 좀 많아져서 싸고 좋은 제품 쓰는 사람도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우리 애터미가 진출하는 데 조금 더 편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 걱정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게 걱정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싸고 좋은 제품을 판단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애터미를 따라하기 위한 흉내였다. 신흉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놓고 봤을 때는 애터미를 따라할 수 있다? 절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직이 있습니다. 애터미 회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본사 조직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얼마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 했었죠. 1년에 12번 석세스 아카데미를 본사는 준비를 하거든요. 내년도 12월 며칠 날 석세스 할 것까지도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원데이 세미나 언제 할 건다라는 계획까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1년에 12번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재방송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재방송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석세스가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전체 석세스에 참여했던 저희 본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뭘 하냐면 평가회의를 합니다. 평가회의에서 잘한 점, 못한 점, 그날 나왔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 다음 석세스 때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맘때쯤 저희 본사 직원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석세스 1년 12번 하고 났더니 한 해가 다 갔다. 아마 다음 달 되면 저희 직원들 또 그럴 겁니다. 12번만 더 하면 2023년 간다. 그런데 그 석세스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 그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12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 직원들과 그걸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분들까지도 전체가 나서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밖에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돈만 있어서 하는 건데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하는 거 누구라도 하지 않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본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해외 송출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들 운영에 대해서도 본사 직원들 책임화해 본사 직원들의 컨텐츠 짜고 외부 인사 초대하고 하는 것들을 거의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12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굿모닝 애터미도 하고 또 ABR 코스, ABC 코스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애터미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조직 자체는 남들이 거의 따라하기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애터미 본사 직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국내외 합해서 300명이, 국내에 있는 직원들, 본사 직원들만 300명이 안 됩니다. 해외까지 합하면 그 이상 한 1,000명 가까이 되겠지만 국내만 따져보면 300명이 이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영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영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영상팀, 전산팀, 기타 업무 지원팀 모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갖고 있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조 기반에 있는 매출액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제조 기반으로 약 2조 5천억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유통 기반으로 2조 원대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300명이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대략 1인당 생산성이 약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거의 금융주주 회사급의 직원들의 생산성이거든요. 금융주주 회사는 거의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와 또 저희 애터미가 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의 금액 대비 지원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조직을 맞춰보면 절대 작은 숫자는 그들이 가출 수 있는 생산성 자체가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치에다가 애터미 아자라는 회사 종합 쇼핑몰을 하고 있는 저희 애터미 아자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에 맞춰볼 수 있을까 애터미 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럼 뭐냐를 얘기했을 때 저희는 애터미가 만든 종합 쇼핑몰 회사입니다. 애터미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중에 이미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더 싸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포인트를 같이 합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회원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애터미의 상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포인트 합산에 대한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으로 만들어진 종합 쇼핑몰 회사입니다. 애터미에서 에어컨 세탁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우리 애터미가 TV를 만든다고 해서 LG 판넬이나 삼성 패널을 안 쓸 수가 없을 거고 또 저희가 운동화를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미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거기서 저희가 굳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면 그 제품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쇼핑몰을 만들던 다른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싸고 좋은 공급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수당으로만 포함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요즘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판매 방식이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애터미 아자입니다. 그 애터미 아자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저희 애터미 아자같이 국내 다단계 회사 중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 공유 방식 또는 포인트 발생 방식을 갖고 있는 종합 쇼핑몰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돈이 안 됩니다. 아까 보셨던 11번가, 쿠팡, 네이버, 11도, 옥션, SSG 모든 이런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매출액 자체는 클 수는 있습니다. 159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는 걸 들여다놓고 봤을 때는 이익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거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SSG, 신세계몰, 그다음에 롯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온, 롯데닷컴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유통업에서 오프라인의 절대적인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새롭게 등장한 유통 방식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그들의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쪽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형태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형태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서포트하기 위한 방식, 또 오프라인과 옴니채널로 붙어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전자상거래만 놓고 봤을 때 이익구조 적자라는 건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잘나가는 회사들 있었죠. 쿠팡이라는 회사, 국내에서 거의 2등에 가까운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전히 적자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올해는 흑자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실제로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가 진짜 전자상거래업의 최종의 매출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을까? 그거는 회계장비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 저희가 새벽배송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마켓컬리 같은 회사도 새벽배송 한참 열을 내고 회원들을 많이 모았지만 그 회사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매출액이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마켓컬리 CF를 보면 새벽배송 이제는 선전 안 합니다. 뭐 선전하는지 혹시 아세요? 화장품 광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른 돈 되는 상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애터미아자가 저희 애터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종합 쇼핑몰 형태가 아마 일반적인 형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애터미아자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마라. PV 많이 만들어서 애터미 회원들에게 많이 보내고 너네는 딱 먹고 산 만큼만 벌어가. 그게 제가 받은 미션입니다. 좀 난감하죠.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주로 하시는 말씀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피부에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매출액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긴 합니다. 모방 불가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다단계 회사들, 다른 유통회사들이 저희 같은 시스템 이익공유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직적인 체계도 저희 본사와 저희 애터미아자 직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뵙고 저희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저희 애터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를 포함한 나머지 자원들이 진짜 2023년도에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저희는 자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원들이 얼마나 잘 결합되고 있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결국에는 저희 앞에 성패를 좌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썼던 논문에 거의 끝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제일 주의할 점이 있다고 이분이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저희가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2023년도에도 앞으로도 저희가 누가 봐도 저희가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될 텐데 그 안에 저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원의 활용 또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저희 애터미를 사랑하시는 내용들을 쭉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건 밖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왜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쪼그라드는지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애터미 그룹의 일을 또 우리 애터미랑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소평가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저희 회사의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저희를 너무나도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해모임은 만병통치약이 돼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정량보다 조금만 먹어도 되는 제품으로 돼 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또는 애터미의 고무장갑은 빵꾸도 안 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빵꾸가 왜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빵꾸는 납니다. 그런데 오래 갈 뿐 내구성이 좀 길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대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저 미팅 끝나고 가면 센터 미팅 다 하실 거잖아요. 그룹 미팅 하실 거고 조직 미팅 하실 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게 아마 생길 텐데 A4G 하나 꺼내셔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애터미와 분당 탑센터의 장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쭉 쓰시고요. 그거를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옆에 분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나도 받겠죠? 내 좌측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장점 말고 옆 사람이 쓴 장점들을 한번 쭉 돌려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애터미의 강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탑센터의 장점 말고도 옆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이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글들이 써져요.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애터미의 장점, 우리 회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싸고 좋은 상품을 판매한다. 이익을 같이 나눈다. 그거 말고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되게 많아서 저희가 참 머릿속에 담아놓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렇게 내가 쓴 게 한 10개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10개를 쓰셨는데 옆에 분이 쓴 걸 보면 숫자는 10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만의 강점이 써져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다. 제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다단계 업계 또는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다단계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애터미 아자 같은 종합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가 저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단계 업계에 계신 사장님들이 애터미 아자 같은 쇼핑몰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받으신데요. 왜 우리는 그거 못하냐. 우리가 그거 하면 애터미 이길 수 있다고 저희 회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가 아니라 싸고 좋은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또 회원들에게 그럼 그 이익공의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먼저 연구가 돼야 되는데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애터미 아자도 애터미 그룹 안에서 회원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하나의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ABR 코스, ABC 코스 이런 것들도 애터미가 다른 회사보다 참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이 막 따라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애터미 한큼 그렇게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놓고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G에다가 우리만의 장점을 한번 기록해보고 써보자. 꼭 한번 해보시면 옆분의 생각도 아실 수가 있고 아마 뭔가 새로운 것들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교수님이 쓰신 내용 중에 절대 우위의 위치에 쓴 1등한 회사는 100년, 200년 못 간다고 이분이 얘기를 쓰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으면 1등 업체는 언젠가는 도전받고 2등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쓴 건데 저희 애터미는 앞으로도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 갈 수 있을 거고 그 이유가 뭔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혁신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논문의 내용이 VRIU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으로 이미 익히 저희 검색하에 보시면 다 나오는 논문의 내용들이거든요. VRIU 프레임워크에 빗대했을 때 저희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자산, 저희만의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사장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플랜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제가 이 역사를 새로 쓴다는 거 영웅오거리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국가들만 쓰는 거일 텐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 또 저희가 앞에 보셨던 세 장의 장표 국내 다단계 시장이 5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 지지난달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 앞으로 천조할 수 있다. 글로벌 나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좀 겸손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배치도 백조가 상징이잖아요. 저희 근데 국내 다단계 시장에서 애터미가 얼마 했나요? 1조 5천억. 해외까지 포함해서 2조 5천억, 3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백조 하려면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97조 하면 되잖아요. 천조 하려면 997조. 가능할까?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의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앞으로 97조 더 해서 100조 할 거야. 저희 1조 하는데 딱 1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조, 3조 올라가는 데는 제 기억으로 딱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눈덩이가 뭉치는 시간은 평지가 아니라 언덕에서 굴리면 더 빨리 뭉쳐진다는 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일 거고 애터미가 매출이 3조에서 5조 되고 10조 되는 날 저희가 10조만 더 하게 되면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15조가 되는 거죠. 16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를 제가 보도자료에서 찾아가서 온 건데 보도자료에 2020년 후반에 2020년대 후반에 갑자기 10조가 넘은 국내 다단계 시장의 시작은 애터미였더라 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이 400조 시장이었고 그 안에 다단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410조가 됐다, 420조가 됐다. 그러면 국내 유통시장의 흐름을 바꾼 또 하나의 업종이 있었으니 다단계 판매업이었고 그 안을 또 들여다봤더니 애터미가 그 일을 했더라라는 뭐 하나의 기사가 생기고 역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보셨지만 직접 판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 세계 210조 시장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400조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3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적고 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크다면 앞으로 직접 판매 시장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애터미가 100조를 달성하게 되는 날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게 되면 국내 한국의 시장의 100조가 120조 시장이 120조 시장이 됐고 1, 2등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고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의 매출이 210조 시장에서 310조 시장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한국이 주도를 했다? 그게 애터미가 될 거다? 이런 역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애터미가 100조하고 임페리얼이 수백 명 나오는데 여기 탑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탑센터에도 그러면 임페리얼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그때는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아마 애터미가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표를 이제는 그냥 우습게 보고 넘길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한번 써봤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들어있는 내용들 플랜은 다 아시니까 또 제가 아니더라도 강의는 워낙 많이 하시니까 가장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VRIO 프레임워크에 빗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던 그 내용들 애터미가 누구보다도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안에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희소성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모방불가성 그리고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 회사가 회원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들에 대한 부분과 또 사업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원데이 세미나도 가시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애터미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회원분들에게 회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것들을 내 소비자와 회원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회원분들에게 회사가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리쿠르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의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리쿠르트예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대통령 얘기하기에는 왠지 좀 조심스럽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게 딱 빗대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쿠르트라는 단어에 또 우리 바이너리 틀이나 우리 회원들에 대한 조직을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회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라는 부분 또 가치 공유라는 부분만 전달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애터미의 기본적인 사상과 개념들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리쿠르트라는 단어에 굳이 너무 몰입되고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리쿠르트라고 제가 안 써도 돼요.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생길까 봐 제가 이 내용들을 같이 좀 엮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치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3주년 이벤트 리뉴얼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때 제가 저희 리뉴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 리뉴얼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전시하고요. 전시된 상품을 장방운에 담고 결제하고 그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고 완료가 되면 카톡 메시지를 받고 그다음에 상품을 받게 되거든요. 만족하면 사용을 하는 거고 불만족하면 교환 환불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그 각 단계별로 내가 생각하는 경험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경험들을 좋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저희 에텀이 아자도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고는 회사니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저희 에텀이 아자가 경험을 해봤던 것들, 고객들이 느꼈던 경험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좀 고민을 했고요. 기존에 아자몰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 코너가 가격 중심의 코너들이었습니다. 아자픽, 집팔자, 정특, 아라쇼.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아자픽 코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아라쇼도 있었습니다. 식품, 패션, 생활용품, 기타 등등의 많은 상품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고객들에게 직접 써보는 경험들을 제시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격 중심 코너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쇼핑몰 리뉴얼이 12월에 진행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고객 경험에서 상품을 좀 특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키트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아자사이트를 보시면 제 상단에 있는 배너들,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들이 저희 아자큐라는 세일즈 키트 코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 저희 아자픽 정특 집팔자 아라쏘 같은 경우는 화면 하단으로 이동을 했고 여전히 같은 행사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픽 코너 같은 경우 저희가 아자모를 오픈할 때 400만 원짜리 안마화자를 159만 원에 판매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돌침대, 200만 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돌침대를 49만 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자픽 제품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이 쓰던 거 갖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와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은 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를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겠죠. 아자픽 같은 행사 상품들을 저희가 골라내는 거 저희 아자몰은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애터미 회원들만 사용하는 폐쇄형 회원제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본인들의 상품을 애터미 회원들한테만 판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단 일주일만 본인들의 제품을 애터미 회원들에게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저희한테 상사 가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조건이 일주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품도 쿠팡에도 네이버에도 11번가에도 습다컴에도 팔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제품을 고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가격에 상품 다 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애터미 와자 같은 경우는 애터미 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다 로그인 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애터미 회원이 인증이 안 되시면 애터미 와자에 로그인은 되시는데 아자픽 상품이 안 보입니다. 애터미 회원만 구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거를 믿고 저희한테 제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품 가격도 노출이 안 되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반드시 로그인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통합 회원 전용이라고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터미의 아자픽 코너를 저희 협력업체가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자픽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최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딱 일주일의 행사다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코너들 중에 저 세이즈 키트 아자큐 코너 같은 경우는 저희 애터미 그룹 안에서 저희 애터미 아자만 할 수 있는 상품들로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삼성 LG 대형 가전하고 패션 중에 명품관 또 패션 중에도 명품을 찾으시는 저희 회원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명품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신선 중에는 정육수산, 농산 이런 제품들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이고 가장 고객 컴플레인이 작았던 제품들로만 저희가 따로 뽑아내가지고 신선 상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 구성 코너들을 각각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명품 코너 같은 경우는 애터미 아자 명품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한 20개, 10개 갖다 놓고 판매하더라. 그게 나는 불만이다 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셨고 좀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00개 브랜드 한 5천여 개 품목으로 명품 브랜드를 채웠습니다. 이 명품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혹시 가짜 아닌가요? 참 의심은 많아요. 그런데 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저희가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트렌비 발란 또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편집샵 운영하는 기업하고 저희가 제휴가 된 거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병행 수입입니다. 공식 수입 업체이기도 한데 가짜가 판매되면 저희가 200% 보상하는 보장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의 판매 가격에서 또 저희가 저희 이익을 쪼개고 쪼개서 PV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자퀴 코너에 올라가 있는 명품 코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상품들 중에 가격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따로 뽑아서 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하단의 카테고리에 보시면 아자, 몰, 명품 코너 분명히 보실 수 있고 원하는 상품들 찾으셔서 연말에 선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LG 대형과정 같은 경우는 애터미 하나카드만 있으시면 돼요. 저희가 각 시즌별로 애터미 하나카드의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3주년 기념 이벤트로 30% 할인 이벤트 하거든요. 30% 할인 이벤트에 한도가 10만 원이긴 합니다만 10만 원짜리 구매하시면 30%니까 3만 원 할인해서 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또 할인카드에다가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시면 1.7% 할인되니까 추가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과정 같은 경우도 또 가끔 시즌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파격 행사도 진행을 하니까 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자콘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가 좀 모자른다라는 저희 말씀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브랜드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협력업체 두 군데로 늘리면서 아자콘 운영하실 수 있는 상품 브랜드가 한 3천 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연말에 선물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쿠폰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애터미와자 상품 아자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좋을 것 같고요. 정육에 대한 부분들 참 고기들 좋아하세요. 저희가 투플러스 소고기를 이번에 아자큐 코너에만 들어있는 소고기는 투플러스 소고기만 판매합니다. 가격은 1등급 가격에. 굉장히 맛이 좋은 고기이기도 한데 대표님 그거 다 선물세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부위별로 300g, 500g 이렇게 소분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와자 요즘에 계란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나요? 애터미와자 계란 굉장히 히트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소고기처럼 저희가 소분해서 판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곡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찹쌀이나 기타 다른 혼합곡 같은 경우도 싼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만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2달 수산물이 각 제철마다 고유한 맛을 내는 상품들이 있어서 12달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해산물로 저희가 잘 구성을 해봤습니다. 청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자키 코너에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무료배송합니다. 애터미와자의 제가 아까 경험을 좀 바꿔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터미와자의 약 3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배송비가 각자 붙나요? 였습니다. 협력업체가 800군데가 넘어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약 7만여 개 되는 겁니다. 그나마 3만 개를 정리를 시켜서 약 3만 개를 정리가 된 7만 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마다 각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지마다 배송비가 따로 붙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상품을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이번 아자큐 코너 아까 보셨던 정육이나 계란 또 청과, 양곡, 기타 아자큐 코너에 들어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무료 배송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둔쌀 300g 사시고 계란 한 판 사셔도 무료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리고 첩살 1kg 사시고 계란 한 판 그렇게 구매하셔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무료 반품도 해드릴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고객들한테 상품을 내가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서 보셨는데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쪽에 반품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반품해 드릴 겁니다. 교환에 대한 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신선 상품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무료 반품한다고 했을 때 저희 소고기 납품하는 협력업체 사장님이 걱정이 땅이 꺼지게 하셨습니다. 소고기는 무료 반품하면 안 됩니다. 신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데 그렇게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에터미 아자의 반품률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3%입니다. 3% 에터미의 반품률은 약 0.2에서 3% 정도 되고 보통의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 반품률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저희 에터미 아자가 사업 시작 출범했을 때 반품률 많이 나올까 봐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반품률이 약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의 반품률이 나오면 진짜 큰일 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에터미 아자의 반품률이 3%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참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 회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또는 구매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반품을 하시는 분이 100분 중에 3분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분 중에 1분은 그 제품 그냥 내가 쓸게 라고 해서 쓰신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은 소비자한테 그 제품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가서 소비자가 욕을 많이 드신 거죠. 억울하고 분한데 그래 우리 회사니까 또 내가 에터미의 회원이니까 라고 하고 안아주신 반품률이 몇 프로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원분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했고 또 에터미와 자라 사랑해 주시는 회원들한테 진짜 할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번 아자키 코너 개편하면서도 무료 반품을 저희가 조금 거의 반강제로 우기기도 했습니다. 협력업체들한테 무료 배송에 대한 사항들, 무료 반품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품의 우수한 제품들을 좀 골라내면서도 이 무료 반품에 대한 사항들은 참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고 협력업체가 또 저희의 생각들을 같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에 대한 사항들로 조금 아자키 코너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은 결국은 이거입니다. 품질 보증에 대한 사항이고요. 품질 보증이 된다는 것은 특히나 신성 상품 같은 경우 품질 보증이 되려면 온라인 최저가를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도 그렇고 야채 첨가도 그렇고 신성 식품 같은 경우는 각 등급별 금액의 하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밑으로 내릴 수 있느냐는 저희가 얼마나 그 상품의 운영을 진짜 도같은 게 잘하느냐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을 핸들리를 해야 되느냐도 관건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이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품질에 대한 사항들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요구되는 사항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최저가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품질만큼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품질에 저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반품도 무료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소고기 와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애터미 아자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그 상품 보내주세요. 우리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상품 드시고 하나 저희가 더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절대 이거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료 반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에 설득을 해서 품질 보증에 대한 사항도 책임을 지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이번 아자큐 코너 구성을 해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자큐 코너 여기입니다. 저기 신규 세일즈 키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있죠. 정육, 수산,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네, 네. 지금 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내용, 거기에 있는 상품들 검색해서 아자큐라고 나오는 상품들의 전체를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다라는 말씀들을 요즘 많이 하시긴 해요. 그런데 불편하신 이유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다른 사이트들의 PC 화면과 다르거든요. 우측이 저희 모바일 화면이고 좌측이 PC 화면인데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상품들을 조금 더 돋보이고 잘 보이고 더 잘 보시라고 아자픽 정특치 팔자, 아라쇼 코너만 저렇게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또 괜찮아지십니다. 상품들에 대한 가독성도 좀 저희가 늘리느라고 바꿨고 상세 정보에 대한 부분도 바꿨고 구매 후기도 저희가 좀 바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자몰 같은 경우 검색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기처럼 아자큐 코너만 따로 검색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코너가 두 개거든요. 상단에 있는 검색이 여기가 있고요. 하단에 또 여기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것들은 아자큐 코너만 검색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아자몰 세일즈 키트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하고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들어와 있어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시작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현행 법상 저희가 참 법을 제가 법하는 사람이 아닌데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또는 저희 일반 보험을 저희 다단계 판매업에서는 취급하지 못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관계법령 중에 제한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고 그거 말고도 참 제한상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험을 저희가 취급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디에 있냐면 다단계 판매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험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판매에 대한 조건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건데 애터미 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 현금으로 그냥 보상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저희 광고 홍보비로 저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PV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정보 입력하시고 상품 선택하실 때 다이렉트 회사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가입된 분에 한해서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아마 3만 원 현금 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자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3년을 들었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나 나는 그 답을 찾고 있었나에 대한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상품 기획도 애터미가 하고 연구 개발도 애터미가 하고 생산도 애터미가 합니다. OEM 공장에다 맡기고 애터미가 직접 하는 거니까 가격 책정도 애터미가 하고 배송도 해드리고 그리고 불만이 있으시다고 하면 교환 환불도 애터미가 책임지고 해드리잖아요. 그런 절차라면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기획부터 모든 뒷처리까지 전부 다 애터미가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아자의 제품 같은 경우는 기획, 연구 개발, 생산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제품 중에 이 제품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제품을 저희 쇼핑몰에 전시하고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상품의 가격 책정을 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아자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거입니다. 찾을 때 항상 최고의 상품을 찾아야 되겠다. 항상 최상의 상품을 찾아서 쇼핑몰에 전시하고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항상 최상의 상품을 찾는 거. 그래도 동일한 제품이면 저희가 우리 또 이 유톱에 있는 이 종합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최상의 상품을 찾고 고객들에게 제안해드리는 역할을 저희 애터미 아자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의 품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최고의 상품을 찾아서 고객에게 드립니다. 고객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lways Best죠. 항상 최상의 상품, 항상 최고의 상품만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터미 아자의 상품은 저희가 무슨 생각으로 상품을 골랐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 생각으로 제품을 골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